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김기현의 실전모의구사 첫 번째 커리큘럼 하프 컬렉션에 대한 OT 영상이에요. 이 영상에서 우리 하프 컬렉션이라는 강의와 교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잘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요.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얘들아 컬렉션에 하프가 붙었어. 하프 컬렉션. 선생님이 이제 메인 커리큘럼, 메인 실전모의구사 커리큘럼은 컬렉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 8월, 9월, 10월 달에 전체 9회분의 모의구사로서 1번부터 30번까지 모든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다 다루는 모의구사가 컬렉션이야. 그런데 그 이전에 당연히 선택과목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일단 공통과목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라는 거에 목표를 갖고 만들어놓은 하프 컬렉션이라는 공통과목 모의구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왜 만드셨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엇을 우리가 목표로서 공부를 해야 되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모의구사 형식의 문제풀이로 내가 공통과목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라는 걸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보자. 우리 아마 얘들아,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을 거야. 그리고 대부분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 1, 수학 2, 공통과목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당연히 공통과목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겠지. 얘들아, 생각해봐. 1번부터 30번까지 30문제 중에서 1번부터 22번까지에다 하는 22문제가 수원, 수트에다 하는 공통과목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공통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고득점을 하느냐가 실제 내가 수학 점수를 얼마나 잘 받을 수 있을까의 성패력을 좌우할 수 있단 말이죠. 게다가 실제 우리가 시험 문제의 문제를 풀 때요. 이거는 사람마다 순서가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꽤나 많은 친구들이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시험지 잘 풀어낼 수 있겠다. 또는 내가 이 시험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걸 처음 느끼는 부분이 아마도 공통과목부터지. 그러다 보니까 공통과목에서 실력이 쌓여있고 내가 자신감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시험지를 받아들으셔야 내가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공통과목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런데 두 번째, 쌤. 왜 꼭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풀이로 연습을 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얘들아 우리가 쌤 커리큘럼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앞에 개념부터 차근차근 출발해서 기출공부 그리고 여러 가지 N제 그리고 실전무의고사로 넘어오는 형식이 될 건데 앞에 있는 개념이든 기출이든 여러 가지 N제를 풀 때는요. 우리가 과목별로 단원별로 구석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원부터 생각하면 수학원 지수로그 거기에서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하도록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꽤나 많은 친구들이 아, 내가 지금 수학원 거듭제곱근 문제를 푸네. 그럼 그 단원의 연습 문제를 풀 때 당연히 거듭제곱근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실제 시험지에서는 어때요? 얘들아, 이 시험지의 이 문제는 어떤 단원의 어떤 문제야? 라고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아. 어떤 과목의 어떤 단원의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하는지를 먼저 캐치하는 것 자체가 실제 시험에서의 첫 번째 중요한 단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내가 이 시험지에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니까 이런 거 캐치하는 연습을 첫 번째로 한 번 시험지 형식으로 해보자 라는 걸 연습해보자는 거다.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로 1번부터 22번까지에다 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면서 단순히 어떤 번호 때 어떤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실제로 3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힐 수도 있는 거고요. 4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풀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번부터 22번까지 내가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들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두 번째로 실제 시험지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 중 하나는 뭐냐면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고 나오는 거. 내가 생각해봐. 우리 실제 수능장에서요.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30문제를 풀어낼 거란 말이죠. 시간이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는 기출공부든 엔젤의 문제를 풀 때는요. 그냥 한 문제를 계속 고민해요. 고민을 해서 내가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내는 그 경험 자체 너무나도 중요한 거 맞아.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다 투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조금은 바로바로 구분을 해서 내가 바로 풀어내기 어렵겠다.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라는 것들을 넘어가는 연습을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다. 알았지? 그리고 그런 연습들을 해가면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최적의 풀이로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문제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실제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가 얘일 것 같으니까 얘로서 답을 내야겠다. 라는 것들로서 연습을 해보자는 거다. 알았지? 그걸 무엇을 통해서? 여기는 하프 컬렉션 시험지와 강의를 통해서. 알았지? 교재가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죠?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과목 1번부터 22번까지 모두 담은 하프모의고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시즌은 두 개로 구성을 해놨어요. 시즌 1 2회분 시즌 2 3회분 그래서 시즌 1을 구입을 하시면 시험지와 정답 및 해설지 당연하게도 모든 문항에 대한 해설 다 들어있고요. OMR 카드까지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시험지에다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OMR에 옮겨 적는 연습까지 다 해주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 1은 우리가 2회분이요. 시즌 2는 3회분.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면서 공통 모의고사 5회분의 실전 모의고사 시험지로 연습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얘들아 100% 신규 자체 제작 문항이 되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이 작년에도 하프 컬렉션 만들어냈고 컬렉션도 만들어냈고 올해도 이제 8월부터 컬렉션까지도 만들어내겠지만요. 단 한 문제도 겹치지 않는 전부 다 신규 자체 제작 문항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는 사점 전문항 현장으로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다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당연하게도 얘들아 해설지 모든 문항에 대한 해설 다 읽기야 하겠지만 지면으로 된 해설을 읽는 것보다 강의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의를 다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업로드 일정에 대해서는요. 시즌 1 6월 15일에 개강해서 22일에 완강 예정입니다. 시즌 2 총 3회분으로 구성될 거고 7월 13일에 개강해서 7월 27일에 완강 예정이에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업로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응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첫 번째들아 시험지를 너희들이 이제 받았다면요. 준비하셔야지. 얘들아 준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시험 시간을 연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셔야 된다. 다시 시험지를 내가 딱 받아들고 나서 핸드폰이든 아이패드든 노트북이든 시험에 방해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없앤 다음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65분에서 70분 정도 응시하자라고 너희들한테 말씀드리긴 할 거야. 그래서 70분 정도를 내가 온전하게 다 쏟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40분 정도 문제 풀고 잠깐 남겨놨다가 나중에 다시 풀어야지. 이러지 말자고. 실제로 생각해봐. 우리가 수능장 가서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30문제를 풀어내도록 할 건데 한 5분 정도 풀고 나서 야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나중에 풀어야겠다. 또 한 30분 정도 풀고 나서 야 잠깐 쉬었다가 또 인스타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잠깐 해야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경험이야. 알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부터 22번까지 나오는 공통 문제를요. 65분에서 70분 정도를 최대 맥스로 잡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당연히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선생님 제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 55분? 60분 또는 50분 정도를 잡고 풀기어라는 친구들은 그에 맞춰서 해도 되겠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65분에서 70분 정도를 잡고 문제 풀어내고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내는 연습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앞으로 넘어와서 아 틀렸던 것들 검토하는 연습까지 시간이 남는다면. 알았지? 그런 연습들을 다 하자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OMR 마킹까지 당연하게도 시간 엄수해서 다 해보자는 거.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얘들아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뭐가 될 거냐면 앞부분 문제를 풀면서 안 풀리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연습 무조건 해주셔야 돼. 선생님이 매번 강조할 것 중 하나인데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에는 3점짜리에서 막힌다거나 초반부 4점짜리에서 막혔을 때요. 야 내가 벌써 여기부터 막히면 뒤에 있는 문제 제대로 못 풀어낼 건데 라는 생각 때문에 뒤로 넘어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앞부분에 계속 시간을 쏟다 보면요. 남은 시간 동안 뒤에 쉬운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내면 풀어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져. 그러니까 말리게 된다고. 그럼 말리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일단은 안 풀리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말고 넘어가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고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와서 아까는 안 풀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연습해보자. 알았지? 그리고 모르면 넘어간다. 라는 건 얘들아. 한 문제를 고민하는데 5분 이상 쏟지 말자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5분 이상 풀리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잘 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끝까지 풀어내면 되겠지만 안 풀려.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앞부분이라고 해서 5분 이상 고민하진 말자고요. 알았지? 그래서 넘어가는 연습 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얘들아. 3단계. 결과에 대한 피드백 되겠지. 얘들아. 실무 시즌만 되면 꽤나 많은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실무를 풀고 나서 채점하고 해설 강의를 대충 듣거나 그냥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해설지를 보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봐. 우리가 실무 왜 푸는데 아 나한테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 부분이 나한테 약점이구나 라는 걸 찾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약점을 메꾸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실무를 푸는 거 아닐까? 그러면 나한테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확인했다면 그에 대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주셔야죠. 단순히 그 문제만 그냥 해설 강의 듣고 해설지를 보고 그냥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약점이 보완되지 않는다고.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시간 제한 없이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야 이게 내가 그동안 배웠던 문제들 중에 이거랑 조금 비슷한데 또는 아이디어 또는 기출 생각집 또는 커넥션에서 배웠던 이런 문제랑 포장지는 조금 달라도 기본적인 형태 아이디어는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 그런 문제들을 찾아봐. 그리고 아 이 문제 어떻게 풀었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르네 여기까지는 끌고 왔는데 그 다음에 내가 잘 안 풀리네 라는 고민 지점을 갖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시험 운용 결과에 대한 성찰 또한 적으셔야 돼요. 이건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내가 시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너희들만의 루틴을 조금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고 나서 그 다음으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겠다. 그리고 아 어디부터 내가 막혔다면 일단 충분히 넘어가겠다. 이런 것들을 이런 운용 결과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해보자는 거야. 아 내가 이번 문제에서 계산 실수를 했네. 아 이런 계산 실수 내가 많이 하니까 이런 계산 실수는 조금 조심해야겠다. 또는 앞에 있는 문제에서 내가 넘어가지를 못해서 뒤에 쉬운 문제 또한 내가 충분히 못 풀어냈다. 라는 것들을 쭉 한번 적어보자는 거다. 알았지?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 나가면서요. 실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봐야 돼. 수능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알았지? 평소에 연습을 해보자는 거 그리고 해설강의 모르는 문제 틀린 문제 그리고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찝찝하게 푼 문제들에 대해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부족하다고 느껴진 과목 단원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 이 부분 커넥션이든 아이디어든 기초 생각집이든 앞 단계로 넘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 알았죠? 쌤 그러면 제가 하프 컬렉션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쌤은 기본적으로 커넥션 시리즈와 하프 컬렉션을 같이 병행하는 걸 추천드린다? 내가 무조건 얘를 다 끝내고 나서 하프 컬렉션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야. 하프 컬렉션과 커넥션은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부족한 부분을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잘 챙겨가시면 된다. 일단 첫 번째 쌤의 커넥션 시리즈는요. 쌤의 올 한 해 싱커 커넥션 더블 커넥션 3단계로서 구성하면서 난이도별로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등급대를 갖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갖고 엔젤을 푼다 하더라도 어디서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커넥션 시리즈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집 형식으로 단원별로 공부를 하고 싶다. 또는 내가 이 정도의 난이도에 이 정도의 번호대로 공부하고 싶다. 예를 들어 14, 15번 또는 20일 22만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면 더블 커넥션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조금 어려운 3점 쉬운 사점을 공부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싱커로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는 전반적인 4점짜리 쉬운 사점부터 어려운 사점까지 골고루 풀고 싶다. 싶은 친구들은 커넥션에서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들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다 공부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 커넥션 시리즈를 같이 공부하자는 거요. 첫 번째 너희들의 합포 컬렉션을 풀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쪽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느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커넥션으로 넘어가서 이쪽 단원들을 쭉 모아서 풀어보자는 거야. 그리고 커넥션이든 싱커든 더블 커넥션이든 풀면서 아 내가 이거 부분을 모아서 풀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자신감이 생기네. 라는 것들을 잘 챙겨가자는 거. 알았지? 그래서 우리 합포 컬렉션에서는 시험지 형식으로 조금은 낯선 형태가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을 챙겨가시면 되고요. 평소에 연습이 안 된다면 즉 시험지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연습을 안 한다면요. 실전에서 꽤나 고전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이제 어떤 친구들이 많이 있냐면 선생님 제가요 언제나 기출 문제들을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는 정말로 잘 풀거든요. 그런데 이걸 막상 시험지로 받아들여서 1번부터 22번 또는 30번까지 풀려가면 잘 안 풀려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실력은 있는데 시험장에서 내가 실력 발휘를 못하시면 말짱 꽝인 거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실제 시험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았지? 그걸 합포 컬렉션으로 한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주 묻는 질문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선생님 합포 컬렉션이요. 강좌 수강을 위한 최소 요건이 있나요? 당연하게도 얘들아 우리 모의고사다 보니까 수학 1, 수학 2 전범위에 대한 개념 학습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공부하셔야 돼. 실전 시험을 연습하셔야 돼. 웬만하면 기출 공부까지 제대로 다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걸 추천드리지. 그치만 제가 일단 세임 커리큘럼으로 따지면 아이디어 다 완강했고요. 기출 생각집이요. 제가 4점짜리 문제를 풀고는 있어요. 그런데 기출 문제 풀면서 조금은 생소한 문제를 실전 모의고사 연습으로 한번 형식으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치만 아이디어도 아직 안 돼 있다? 그러면 아이디어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는 게 먼저다.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몇 번까지 몇 분 안에 푸는 것을 목표해볼까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희만의 루틴을 조금 만들어봐야 돼. 이건 얘들아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전부 다 다릅니다. 솔직히 생각해봐. 사람에 따라서요. 어느 과목이 어떤 단원이 나한테 취약하고 강점인지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요. 기본적인 계산은 잘 아는데요. 뭔가 4점짜리가 조금만 나와도 내가 조금은 뇌정지가 되고 잘 안 풀려요. 라는 친구들은요. 2, 3점짜리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먼저 싹 다 푸세요. 1번부터 8번. 9번 일단 건드리지 말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16번부터 2, 3점짜리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풀어. 그런 다음에 다 풀고 나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4점짜리 차근차근 도전해 나가는 게 첫 번째 맞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선생님 저는요. 기본적인 4점짜리도 잘 풀려서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은 나의 리듬을 조금 더 오히려 깨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요. 차근차근 1번부터 쭉 풀어 나가세요. 다만 4점짜리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막히는 문제가 있다. 막히는 문제 5분 정도 고민한 다음에 안 되면 넘어가는 연습을 평소에 해보자고. 그러니까 너희만의 루틴을 잡고 내가 1번부터 이 정도까지는 내 기준으로 내 실력상 이 정도 시간대에 내가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확인해 보시면 돼. 앞으로 우리가 수능 날까지요. 너무나도 많은 모의고사 풀어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쌓아 나가면서 내가 이 시간 내 이 정도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나가시면 돼. 다만 얘들아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조건 이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겠다. 라고 이제 시간을 정해놓는 걸 선생님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얘들아 시험지 난이도가 앞부분이 어려울지 뒷부분이 어려울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게다가 실제로 이 시험지의 난이도가 꽤나 높은 복병 문제가 앞쪽에 있을지 앞쪽에 있을지 뒤쪽에 있을지는 몰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번부터 8번까지를 몇 분 안에 풀어야겠다. 라고 이제 구체적인 시간을 딱 정해놨는데 실제 수능장에서 앞부분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막혔어. 막히는 순간 시간이 조금이라도 오버되는 순간 내가 그동안 생각해온 시간이 딱 오버되는 순간요. 스트레스가 생겨. 야 나 이번 시험 벌써 여기부터 막히면 안 되는데 또는 야 이 시간이 이미 넘어갔으니까 나 이미 힘들 것 같아. 라는 걸로 자기 자신을 옥죄는 친구들이 있다고.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시간에 얽매이지마 그러니까 1번부터 쭉 풀어내면서 모르는 문제 넘어가면서 연습하자. 그리고 각자 상황에 맞춰서 루틴을 맞춰보고 수능날까지 그 루틴을 계속 이제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나한테 최적의 방법 최적의 학습법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찾아 나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돼. 알았지? 마지막 세 번째 선생님 몇 분 동안 고민할까요? 해설강의 언제 봐야 할까요? 앞에서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단 제한된 시간 내에 충분히 다 풀고 나서요. 그래서 강의 보기 전에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은 무조건 가지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야 이거 비슷한 문제가 뭐였지? 그리고 이거랑 내가 아이디어가 비슷해 보이는 문제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 라는 문제들이 있다면 스스로 찾아봐. 그리고 스스로 쭉 풀어봐. 풀었는데 뭔가 풀릴 듯 말 듯 하면서 잘 안 풀려. 그러면요. 일단 그 다음 날 한 번만 더 구무인해보세요. 더 고민했는데도 5분 정도 10분 정도 고민했는데도 안 풀려. 그러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인정하시고 강의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된다. 알았지? 강의를 듣는 걸 또는 해설지를 보는 걸 죄악시 여길 필요가 없어. 강의를 통해서 해설지를 통해서 공부한 다음에 이 공부한 걸 내 것으로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다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비슷한 형태가 나왔을 때 스스로 풀어내시면 되는 거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강의 보는 거 죄악시 여길 필요 없이 스스로 강의 통해서 공부하시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제가요. 고민을 하려고 했는데 아예 접근조차 못하겠어요. 또는 이 문제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요.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강의 들으시면 된다.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또는 이 문제를 내가 전혀 못 풀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고민한다. 시간 낭비지. 그치? 그러니까 해설지나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고 아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구나. 라는 김기현의 접근 방법을 간접 경험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시면 된다. 알았지? 이렇게 해서요. 우리 하프 컬렉션 강좌와 교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실제로 얘들아 우리 앞부분에 다는 공부가 열심히 됐다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 형식의 시험지 공부를 통해서 내가 실제 수능장에서도 이렇게 풀어내야겠다라는 실전 연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알았지? 그래서 우리 선택과목까지 풀 모의고사는 컬렉션에서 연습할 건데 그 이전에 하프 컬렉션을 통해서 먼저 공통과목에 대한 실력과 자신감을 쌓아보자는 거. 알았지? 정말로 잘 준비를 했으니까요. 같이 잘 풀어보시고 강의를 통해서 잘 공부하시고 우리 실력을 쌓아나가는 데 있어서 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럼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